안녕하세요. 일단 우리 선생님께서 어떤 신분이신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시에서 긍정예인 위계 청소년들을 돌보는 단체 대표 정우혁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신발 투사로 화제가 됐던 정창욱 단장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아, 예. 사실 이번에 정창욱 대표께서 8.15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체포가 되셨고 지금은 구속까지 되어 있는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진행되었는데요. 일단 아버님인 정창욱 대표께서는 어디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까? 송파경찰소에서 조사를 받으시고 거기 유치장에 계셨다가요. 네. 이제 다시 구속이 승인이 되고 나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셨습니다. 아, 그럼 지금 서울구치소에 들어가 계신 상황인 거고. 네, 맞습니다. 최근에 면회는 어떻게 하셨나요? 어떻게 되셨나요? 아, 오늘 어제 원래 면회를 하려고 했는데 네. 먼저 가서 등록을 하고 그 다음날부터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또 주말에는 또 면회가 안 된다고 해서 아... 네, 그래서 이제 내일,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쯤 주중에 하려고 합니다. 아직 아버지의 어떤 모습을 지금 뵙지 못했다는 그 자체도 굉장히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일단은 다시 이제 본론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뭐 변호인 측하고도 여러 가지 상의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먼저 짚어야 될 거는 법원 측에서 이번에 내놓은 그 구속 결정의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반국가 행위를 저질렀다라고 지금 우리 아버님을 지금 외도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 그 사건 정찰들이 낸 구속영장 발부의 경찰들의 의견서에 의하면요. 네. 그 국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적개심이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네. 국가의 원수, 모독죄, 이건 이미 사라진 지 오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에 대한 국가에 대한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자라서 이 사람을 구속수사해야 된다라는 것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정우혁 씨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네. 현장에서 국민의 한 삶으로서 당연히 문재인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는 표현의 자유 중에 일화인 거고 국가 원수, 모독죄라는 것도 사라진 지가 오란데 어째서 구속결정의 이유 중에 하나로 문재인을 욕한 것이 반국가적인 행위로 분류되는 것이냐 사실상 국가 원수, 모독죄의 부활 아니냐 지금 이런 부분을 짚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정상욱 단장님이 자표가 들어가게 된 계기가 경북공역 1차 저지선 쪽에 계시다가 거기 시민들이랑 경찰들이 대치 중이었습니다. 네. 네. 그러다가 그 뒤쪽에 청와대 방향으로 가는 인도 쪽에는 아무런 제지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몇몇 시민분들도 거기로 오가길래 단장님이 그쪽으로 걸어가고 계셨답니다. 네. 근데 그 왼쪽에 있는 통일파출소에 경찰들이 한 15명가량이 서 있었대요. 예. 예. 다짜고짜 단장님 쪽으로 뛰어왔답니다. 아 그쪽에서 먼저? 네. 예. 걸어왔는지 뛰어왔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왔답니다. 갑자기 와서 1차 저지선 쪽에서 시민들이랑 경찰들이 대치하고 있으니 네. 저기에서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가지고 차도 쪽으로 이렇게 비켰대요. 그런데 다시 차도 쪽으로 와가지고 포이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새로운 사실들을 계속 말씀해주고 계세요. 결국 경찰들이 먼저 정창호 대표를 알아보고 네. 정창호 대표를 향해서 접근을 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창호 대표는 무슨 일이 있나 하면서 약간 길을 옆쪽으로 빠졌는데 네. 네. 그쪽으로도 경찰들이 계속 뒤쫓아서 포위를 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위를 하니까 아니 단장님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포위하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계속 포위를 하니까 좀 비켜라 나는 지나가겠다라고 비집고 딱 들어가려는 그 찰나에 네. 예예. 기부수를 잡고 비틀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경찰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력을 행사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뭐 자기네들 땅에서는 정당 진압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 팔을 이렇게 비트는 그 와중에 다친 팔이니까 당연히 비틀면 아프잖아요. 기부수를 하고 있는 팔을 비틀어가지고 아... 정창호 단장이 아 아프다고 하면서 이렇게 뿌리쳤나 봐요. 뿌리치고 난 후에 네. 그 뿌리치는 그 기부수를 자기네들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는 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경찰관이 지금 경찰관은 폭행하셨으니까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자파뜨리고 진압을 시작하라고 한 거예요. 아... 자파뜨리고 나서 그 목덜미를 또 무릎으로 또 내리찍어가지고 눌렀어요. 그리고 그 기부수 참팔을 또 비틀고 땅바닥으로 몇 번 이렇게 찍었나 봐요. 그래서 팔 기부수가 부러졌습니다. 아예. 아... 안토박이 났어요. 특히나 그 한 경찰관이 네. 느껴졌답니다. 그런 어떤 원인 모를 악감정을 가지고 특히나 자기를 막 제압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들을 느껴져서 아직도 생생히 얼굴을 기억을 한다라고 하고 그 경찰관이 폭행을 당했다던 김... 경찰관이라는 사람이에요. 김... 경찰관이라는 사람이 유독 악의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했다. 오히려 정창호 대표가 큰 원더 부상을 당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 부분을 지금 짚어주신 겁니까? 네네.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말씀을 들어보니까 심각한 일들이 많습니다. 결국 지금 경찰 측에서는 오히려 정창호 대표가 경찰을 때렸기 때문에 공무집회 방위로 체포했다라고 주장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정우혁 씨께서 주장하신 내용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자면 오히려 저들이 기부스 착용을 하고 있는 정창호 대표 사실 경찰 측 입장에서는 누가 봐도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구속을 시도하려고 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이 경찰이 오히려 정창호 대표를 딱 보고 딱 표적으로 삼아서 어? 잘 걸렸다. 저 사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뒤쫓아갔고 그 과정에서 그들이 먼저 물리려고 행사했고 거기에 대해서 반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때렸다고 경찰을 오히려 그래서 지금 체포하고 강압적으로 목을 짓누르고 기부스를 아예 부셔버리고 그런 과정이 이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해주신 거를 정리하고 있지만 이게 너무나도 지금 충격적이라서 대한민국 경찰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믿을 수가 없을 정도의 일들이 연속이네요? 네네. 맞습니다. 혹시 이외에 경찰 측에서 어떤 불이익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그 외에도 계속해서 나타났었는데 거기 관할지는 종로경찰서입니다. 네. 네. 진짜 20km 떨어진 송파경찰서로 이송을 또 해가지고 거기서 또 밤샘 조사를 또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8.15 광화문 집회 때 30명이 체포가 됐어요. 30명이 체포가 됐는데 28명이 그 다음날 아침에 훈방 조치됐고 나머지 2명만 경찰이 구속영장 발부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검정색 스타렉스를 가지고 광화문 집회에서 시위를 하는 시위대로 향해서 돌진을 한 태권도 관장이라는 전교조에 포함된 민주노총입니다. 좌파 쪽 인사가 오히려 시위대들에게 차량 돌진을 했던 그런 인물이 한 명이 구속영장 청구됐고 또 다른 한 명은 지금 아버님이신 정창 대표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상황이 됐나요? 그리고 그 다음날 모레일 거예요. 이제 둘 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그 태권도 관장이라는 사람은 기각이 됐고 시위대에 차량을 돌진했던 사람은 기각이 됐습니까? 네. 네. 거의 살인미수급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차량 돌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기각이 됐고 저희 단장님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을 승인해버립니다. 지금 굉장히 부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창호 대표 같은 경우는 경찰에게 물리려고 행사한 바가 없고 오히려 경찰이 지금 정창호 대표를 표적으로 삼았던 정황질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그러한 정창호 대표를 상대로 구속을 시키는 지금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가 경찰 초기에서 체증 카메라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 체증 카메라를 이용해서 법원에 증거물로 갖다 제출을 한 겁니다. 네. 자기네들이 팔을 비틀 때 정창호 단장님 뿌리치는 모습을 교묘하게 캡쳐를 해서 당신이 우리가 재화질을 하려고 할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한테 대응하지 않았느냐 반항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이런 뉘앙스로 저희한테 증명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승략을 해준 게 최창훈 부장판사라는 사람이에요. 네. 최창훈 부장판사는 전라도 해남 출신이고 고등학교는 아마 광주 쪽으로 나왔을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이번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무죄 혐의로 판정을 내린 판사로도 또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하필이면 그 판사가 그 증거 자체를 전부 다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번에 구속이 되지 않았나 사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정우현 씨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애초에 그 법원의 판사가 구속을 인용한 그 과정에서 어떤 본인의 정치적인 식견 본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지금 정창욱 대표를 상대로 어떤 구속을 내린 것이 아니겠냐 그런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법의 가치가 법의 잣대가 좌지우지 되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지게 되고요. 법률에서 정해진 어떤 원칙에 따라서 구속 여부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좌파니까 좌파는 봐주고 우파는 집어넣겠다 이런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을 우리 정우현 씨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향후 지금 이제 조만간 정창욱 대표님과도 이제 면회를 하시게 될 것 같은데 어떤 뭐 추가적인 요구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 정창욱 단장님이 저희 어머님이나 한 지인분은 이미 다녀오셨대요. 다녀오시고 나서 하고 싶은 말이 이제 옥중 편지를 좀 쓰고 싶다. 자기가 이제 나갔던 특히 우파 유튜버 분들한테나 다른 유튜버 분들도 괜찮으니까 옥중 편지를 좀 쓰고 싶어서 주소를 좀 얻을 수 있나 그런 마음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아 그 주소는 제가 개인적으로 바로 문자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 정창욱 대표께서 저희 방송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또 우리 정창욱 대표의 목소리를 저희가 보도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저희가 또 강구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드립니다. 경찰들의 그 증명 중에 또 하나는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말도 안 되는 증명의 의견서거든요. 정창욱 단장이 김돌라는 경찰관이 방패를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기동대예요. 그 방패 쪽으로 갑자기 달려가가지고 온몸으로 어깨로 그 방패를 밀치고 김돌란한테 너 한번 진짜 맞아볼래? 라고 하면서 목과 이마 부위를 양팔로 때렸다고 합니다. 이게 경찰들의 의견서입니다. 경찰의 의견서에 따르면 지금 유독 심하게 울리려고 행사했던 그 사람을 향해서 정창욱 대표가 너 맞아볼래? 라고 발언을 했다. 네. 맞아볼래? 라고 발언을 하고 양팔로 목과 이마를 때렸다고 합니다. 아 경찰을 때렸다고 지금 그들을 주장하는 상황입니까?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네. 또 양팔로 한 5분 동안 옆에 있는 경찰관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 경찰들을 양팔로 휘두르면서 주먹을 휘두르면서 또 위협을 가했다고 합니다. 거의 뭐 경찰 의견서 내용만 들어보면은 무슨 경찰을 상대로 어마무시한 폭행을 행사한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네요? 네.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게 네. 기부스 차고 계셨고요. 그러니까요. 이건 뭐 저만이 알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 그럴 사람조차도 아니고요. 네. 차라리 맞으면 맞았지. 그리고 저희가 그것들의 영상을 확보를 하고 싶어서 네. 유튜버 분들이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전후의 영상들은 있는데 그 과정의 그 영상들은 없는 거예요. 아 그 이제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예. 근데 가지고 있는 건 경찰들의 체증 카메라 영상뿐인데 그 체증 카메라 영상을 요구를 했더니 피의자들이랑은 증거 자료를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거부를 합니다. 아 이거는 인권침해 상황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국민으로서 부당하게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보자. 함께 시시비비 가려보자라고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건데 피의자하고는 이걸 공유할 수 없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아 저는 그게 참 그렇습니다. 아 지금 우리 정우혁 씨께서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해나가고 있다는 지금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경찰이 지금 회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뭐라도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안들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지금 변호인 세 분이 힘써서 도와주셨어요. 이명규 변호사님 그리고 유승수 변호사님 그리고 이경환 변호사님이 이제부터 투입이 돼가지고 도와주시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영상 자료 확보예요. 그러려면 이제 정보 공개 요청을 좀 하려고 하고 그리고 CCTV가 요즘 다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도 당연히 있죠. 네. 관할서 쪽 기관에 가서 CCTV 자료 요청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속적부심까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거 정말 무죄니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속적부심을 신청한다는 거는 지금 이 법원의 구속의 결정이 부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서 지금 하시는 거고 또 CCTV라든가 정보 공개 같은 경우는 지금 저들이 피의자하고는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막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서 추진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지금 한변 소속의 여러 변호사분들께서 이렇게 지금 참여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끝까지 우리 정우영 씨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잃지 않고 내쉬어야 될 것 같고 또 정창호 대표께서 또 국민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또 보내고자 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저희가 빠른 시일 내로 전화해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조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의 수장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책임이 막강한 그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시점을 보면 대통령은 국민 탓을 하고 있는 시점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에 광화문 집회 때 코로나 사건으로 광화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코로나의 주범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모습들이 난 단장님이 이렇게 구속된 것보다 사실 마음이 더 아픈 것 같아요. 전광훈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여러 시민단체분들을 자기네들의 방역의 책임감을 국민들한테 떠안기는 이런 모습들이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치단장님은 수년 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오로지 정의와 공익만을 위해서 좀 살아오신 분이에요. 이 단장님이 얼마나 구속되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구속되어 있는 동안에는 단장님의 억울한 누명을 풀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볼 거고 만약에 이번 사건으로 경찰들의 위증과 아니면 공권력의 어떤 정치 성향에 따른 또 다른 잣대들이 이 나라에 좀 밝혀지면 저희가 그래도 좀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네 감사드립니다. 정우현 씨께서 계속해서 이 정창호 대표의 어떤 억울함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들을 이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뜻이 있으신 분들께서 계속해서 정창호 대표에 대해서 성원도 아낌없이 내주셔가지고요. 이 악랄안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규탄을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연락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우리 정창호 대표의 억울한 부분들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함께 또 동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